이스타일 누구야? 야 너 누군데 남의 자리에 앉아 있어? 자리 안 꺼져? 얘는 내 친구 세리야 얘는 얌생이야 인사해 얌생이? 하! 생긴 거 꼭 얌생이처럼 생겼네 싸가지우는 뭐야 어!? 아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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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생아! 얌생아! 얌생이가 죽었어. 얌생! 너는 이거 누구 그린 거야? 우면 몰라? 커다란 얼굴에 바위 같은 목. 게이지 너잖아! 얌생아! 얌생아! 얌생이가 죽었어. 어?son? 어떻게 하라고? 아 진짜 그만하시죠! 얌생이가 죽었어. 자 세리아, 어? 자 이쪽으로 와! 이 얌생아 내가 지켜줄게, 이 c. 자 간다! 야!! 아 짜증나?! 얌생아! 얌생아! 얌생이가 죽었어 어? 얌생이 죽었어? 일대 용!!! 안녕? 어 뭐 좀 하는데!? 저 어때? 천섭아! 저럴게 웃은건 맞지? 아 짜증나! 딸기도 오는 분으로 해달래! 아이 진짜! 엄마! 아이 그냥 좀 뽑아라! 준섭이 준섭이 준섭이! 아이 줘봐! 얌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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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생이가 죽었어. 얌생아! 살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! 진짜 살살 뽑을게! 나 이거 전문가야! 걱정하지 마 살살 간다! 하나! 하나! 둘! 나도 할 줄 알았냐! 얌생이 얌생 뽑았다! 얌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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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생이가 죽었어. 나는 이거 마실래? 이 주스 우리 주는 거야! 잘 마실게! 내가 먼저 마실 거거든! 얌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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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생이가 죽었어. 어 뭐야! 갑자기 왜 죽는데! 왜냐면 이 포도주스 내가 직접 발로 밟아도 가는 거거든! 내가 쭈꾸미가 숯불에서 구워지는 거 보여줄게! 아 왜? 웃기면 진짜 줘야 돼? 맛있어! 하하하하하하하하 재밌어 재밌어? 또 웃었다! 나 그럼 먹는다! 아싸! 얌생아 재미없었거든요? 아이 진짜! 무슨 거 다 웃어놓고! 나 지금! 얌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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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생이가 죽었어! 도착할 때! 야 나와봐 나와봐! 야 차 차오봐! 니가 좋아하는 공이야 공! 나랑 궁놀이 하자! 이거 내가 던질 테니까 니가 물어와! 액! 얌생아! 얌생아! 얌생이가 죽었어! 나 기다릴 텐데 진짜 아이씨 뭐야 야 두더지 일로와봐 나 방금 기레 밟은거 같은데? 야 말도 안되는소리 하지마 여기가 무슨 휴전선도 아니고 기레가 어딨어 얌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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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생이가 죽었어 얌생이가 죽었어 열받지 니가 광고야 열받지 야 야 니가 뭐 질을 싫어하는지 알아? 안돼 뭐 할거 같다 아아 아아 아따 별것도 아닌것들이야 어 카락씨 카락씨 얌생아 얌생아 얌생이가 죽었어 좌표 3-4 목표물 얌생이 발견 미사일 미사일 발사 미사일 미사일이 무슨 미사일이 무슨 미사일이 무슨 얌생아 얌생아 얌생이가 죽었어 아니 나 살아 얌생아 얌생아 얌생이가 진짜 죽었어 흉미랑 흉미랑 네 그럼 뭐 보냐? 뭐야? 뭐야? 아 진짜 씨 뭐예요? 지금 당신 수업 중인 거 안 보여? 조의하세요 지금 사부님이랑 수업 중이잖아요 오잇짜 야 얌생이가 얌생이가 남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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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생이다! 죽은 척 하지마! 어떻게 알았지? 아 저 주사 싫어요! 싫다고! 아! 남생아! 남생아! 남생이가 죽었어! 난 절대 죽지 않는 불사슬라! 남생아! 아니 뭐야? 죽었다가 되살아난 거야? 자 간다! 아싸! 내가 이겼다! 이게 뭐 이기야! 뭐야! 난 죽는다고! 이것도 이번에 천둥의 시! 아싸! 이번에 진짜 이겼다! 아싸! 난 안 죽는다고! 난 니가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 죽지 않는 불사슬라! 양생이야! 짜증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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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진짜 죽은 줄 알았지? 난 절대 안 죽는다고!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! 나 안해! 혜! 역시나! 불사신! 럭키보이! 양생이야! 친구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?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! 그냥! 아픈 척하면 돼! 어! 양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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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지? 이건 없어! 이거 있잖아! 양생아! 양생아! 정신 차려! 양생아! 양생아! 정신 차려! 양생아! 일사등의 작전! 대성공! 양생아! 양생아! 인싸 낼 수 있어 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급식게임즈 장기상황극 안모르니야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도 여러분 덕분에 이것봐라 나 발가락완 슬리퍼 굿즈 샀다 발가락이 저를 치워요 발가락 냄새 때문에 귀여운 거짓 그립톡이 썩어가고 있잖아 나는 이 안모르니야 뺐지 스티커 슬리퍼 샀다 야! 조금돼야지 다 필요없고 이것봐라 이 장패는 센터에 내가 있다 염신할락 야! 자만 척하지마 죽을 수제 짜지네 염증아 괜찮아 어차피 쟤 또 사라 여러분 이 안모르니야 굿즈는 급식게임즈 채널에서 9월 26일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모르니야 굿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발가락완 발가락완 사는거 진짜 좋아 고맙습니다 점점 점점 점점시간 이게 막ales